오늘 첫 번째 코너 첫 번째 순서는 바로 이슈 파워인데요. 오늘 살펴봐야 할 분석해보고 시장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만한 이슈를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할 텐데요. 스낵의 정광호 CCO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정광호 이사 후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 첫 방송 하니까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주변에서 이제 그래도 생각보다는 긴장을 안 하고 하는 것 같다고 저는 많이 했는데 긴장을. 저도 근데 별로 떨리고 긴장하신다는 느낌 못 받았어요. 되게 좋은 정보 지난주에도 알려주셔가지고 시청자분들도 또 저희 내부 제작진에서도 좋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정광호 이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오늘 정광호 이사와 확인해 볼 이슈를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SK텔레콤의 인적 분할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7년 만에 인적 분할을 예고한 SK텔레콤 과연 없던 앞으로의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고 있는데요. 미래 성장 가속화와 주주가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인적 분할을 단행하겠다. SK와 SK텔레콤 신설 회사 합병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과연 지배구조 개편 SK뿐만 아니라 LG를 비롯해서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도 마지막까지 나눠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SK텔레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이 이제 인적 분할을 하면서 SK가 앞으로 어떻게 지배구조 개편이 될 것이고 또 SK하이닉스는 또 어떤 추이를 나타낼 것이고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근데 또 이게 복잡하기도 합니다. 이사님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 것인지 어디에서 우리가 또 투자 포인트나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배구조 개편 관련된 이야기 SK텔레콤의 인적 분할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것인지 전체적인 좀 그림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지배구조가 아무래도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어려운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보시면 두 개의 회사로 크게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SK하이닉스 등을 비롯해서 각종 이제 뉴 ICT가 포함이 된 투자회사 혹은 지주회사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통신사업부를 영위를 하는 사업부문, 사업회사로 나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는 아마도 이 분할 이후에는 사업회사의 지분을 투자회사 쪽에다가 현물 출자하는 과정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중간지주를 명확하게 이렇게 좀 설립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SK텔레콤의 인적 분할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되면은 이 두 개로 나눠지면서 이 두 회사가 다시 다시 상장이 되는 것이겠죠.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연내에 완료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투자자나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궁금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나누는 것이고. 나누고 나서 또 그런 이야기들도 나와요. SK텔레콤 지주회사하고 전체적인 SK그룹의 지주사를 이거 다시 합병을 해버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또 복잡해지고 거기에서 또 뭔가 좋지 않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회사 측에서 밝힌 목적은요. 주주가치의 재고와 성장의 가속화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회사에 여러 가지 투자자산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기에 조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석을 하시기에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간단 명료하게 아예 법인을 나눠가지고서 상장이 돼서 평가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부분 자체가 좀 더 명료화되면서 주주가치가 조금 일부 재고될 수 있는 면도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을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가장 큰 줄기라고 한다면 SK지주회사, 주 SK하고 그다음에 신설될 SK텔레콤의 투자회사. 이 두 가지가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합병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SK텔레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신설법인 주식을 받게 될 SK텔레콤 지주회사가 그러면 주가가 좀 눌리는 것이 대주주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요. 회사 측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우려를 하고 있어서 일단 보도자료 자체를 내실 때에 합병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과거에 보면 SKCNC 합병 이런 것들이 있어서 SK 쪽에서는 좀 대주주 유리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추가로 또 그러니까 그 의문을 떨치지를 못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 세법상으로 봤었을 때에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합병 등기 이후 1년 이상이 지나야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SK텔레콤의 분할의 경우에는 SK텔레콤 지주회사가 신설법인이 됩니다. 그래서 세법상으로 최소 1년간은 합병이 되기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일단 합병을 하려면 그러면 분할부터 이제 주총에서 통과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분할이 주총에서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게 특별결이기 때문에 전체 주주 참석하는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SK텔레콤의 지분 구조를 보시면 자사주가 12%, 주 SK가 약한 27%, 그리고 외국인 주주가 무려 38%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이 많은 외국인 주주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만약에 나중에 합병이라는 부분이 추가로 진행되어서 뭔가 손해를 볼 것 같다라는 게 인식이 퍼지게 되면 아마 분할 자체가 통과를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오히려 합병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많은 당근책을 내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궁금하신 분들이 SK그룹 내에서 SK하이닉스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 커져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SK하이닉스를 SK지주회사에 자회사로 올려야 뭔가 M&A도 활발하게 펼칠 수 있고 뭔가 조금 더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SK그룹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100조에 이르는 하이닉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이닉스가 주 SK, SK텔레콤을 거쳐서 손자회사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SK그룹 전체가 특히 지주사가 기업가치를 올리려고 한다면 이 하이닉스를 자회사 단으로 한 단계에 올리는 것을 원할 것이다 라고 시장의 참여자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회사 측에서는 이러한 점을 밝힌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하이닉스를 가지고서 SK그룹에서 여러 가지 지금 SK텔레콤 투자회사에서 각종 반도체나 이쪽에서의 투자 쪽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하고 같이 유관되어 가지고서 기업가치를 전반적으로 올릴 수 있는 과정을 이번에 분할 이후에는 좀 추진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전체적으로 SK그룹 그 가치를 상향시키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SK텔레콤의 인적 분할과 연관된 건 SK하이닉스가 엮여 있을 수밖에 없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좀 부탁드릴 게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 집단 쪽에서 현대차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LG도 LX로 분사가 되면서 여러 가지 지배구조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배경이 뭘까요? 네 사실 이제 이 부분들이 특히 올해 활발하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작년에 통과가 되었던 공정산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핵심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지금은 지주회사를 설립을 할 때 행위 제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자회사 지분율의 20%만 충족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30%로 이게 상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준 강화가 있으니까 올해 이제 빨리 하고 싶은 생각들이 이제 자금 여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지주사를 설립할 때 과세 이현을 통해서 세금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 일몰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 진행을 해야지 관련해서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각종 여러 대기업들에서 혹은 이제 어제는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것도 분할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중견기업까지도 모두가 좀 지배구조를 변화시키는 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올해 안에는 지배구조 개편을 해야 이런 과세 이현이나 세금 혜택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활발한 지배구조 개편이 올해 아마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질문드리면 그러면 이렇게 여러 기업들 대기업들 포함해서 중소기업들도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할 텐데 여기에서 정강호 이사님이 그래도 이렇게 지배구조 개편하는 그룹들이 좀 더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세요? 아무래도 좀 대표성이 있다 보니까 현대자동차 그룹하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그룹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 이렇게가 좀 주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유도 간단하게. 네. 그래도 왜 그러냐 하면 삼성의 경우에는 조금 비자발적인 변화이긴 한 것 같아요. 작년 10월에 이건희 회장 별세가 있으면서 올해 4월까지 상속세 관련해가지고서 국세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6개월이니까는요. 그거를 제출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기업 이제 구조가 바뀔지 지배구조 관련해서 아마 큰 그림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는 사실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 이제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10%로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도 지배구조 변화의 신호탄을 쏘는 그런 이제 근거가 되지 않나 생각이고요. 그리고 세이트리온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세이트리온 3사가 다 상장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합병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그리고 작년 결정적으로 9월 달에는 세이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설립을 하면서 사실 2021년까지 이 관련해서 모든 걸 마무리하겠다. 특히 또 이번 3월 달에 주주총회에서 또 한 번 이거를 이제 대주주 측에서 확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올해 내로 이 부분도 아주 단순한 구조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뭐 재무제표 보기에도 상당히 수월하고 기업 지배구조가 좀 더 투명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광호 이사와 함께 SK텔레콤의 인적 분할 이야기를 하면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현대차그룹 셀트리온 쪽의 지배구조 개편 올해 한번 잘 살펴보자. 여기에서 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포인트를 짚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파워 첫 번째 순서는 스낵의 정광호 CCO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